안녕하세요 그런소품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스플릿 스티치를 수놓아 볼 거에요. 시작점에서 바늘을 원단 앞으로 가져옵니다. 자수실을 부드럽게 끝까지 당겨 매듭이 원단에 걸리도록 합니다. 오른쪽 방향으로 두 땀 길이의 포인트에서 바늘을 원단 뒤로 보내어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수놓습니다. 스티치의 가운데에서 자수실을 가르고 나오며 바늘을 원단 앞으로 가져옵니다. 자수실을 천천히 끝까지 당겨줍니다. 그런 다음 두 땀 길이의 포인트에서 바늘을 원단 뒤로 보내어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수놓습니다. 다시 스티치의 가운데에서 자수실을 가르고 나오며 바늘을 원단 앞으로 가져와서 자수실을 끝까지 당겨줍니다. 이어서 두 땀 길이의 포인트에서 바늘을 원단 뒤로 보내는 과정을 반복하며 수놓습니다. 스플릿 스티치는 직선 스티치를 수놓고 이전 스티치의 가운데에서 자수실을 가르고 나온 후 다시 이전 스티치와 같은 길이의 직선 스티치를 수놓는 과정을 반복하는 스티치 방법입니다. 라인이나 도안의 면적을 채울 때 사용하며 특히 공간을 채울 때에는 독특한 질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도안에 필요한 만큼 수놓으며 한 땀 길이의 짧은 직선 스티치를 수놓은 후 원단 뒤에서 매듭을 지어 마무리합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